뭐라고 해? 화투가 뭐예요? 화투가! 설날 하는 민속놀이냐 그게? 설날에 하는 민속놀이 중 하나로 하는 방법에 따라 언지기 땅강아지 혹은 헐렁이라고도 부릅니다 헐렁이! 형, 너무 나가... 혼자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빨리 정해요, 자세를 빨리! 셋, 둘, 하나! 아, 형! 아, 형! 아, 형! 동주 형, 동주 형! 동주 형! 동주 형! 동주 형! 저기, 차기! 예! 저기, 그거 말해요, 그거 저기, 제일 미친다고 했습니다 저기, 그거 그거 뭐죠? 그거 뭐야? 아, 형이 안 가수 없냐 아, 형이 철자, 철자, 그거 철자, 철자, 그거 아니, 형이 어떻게 어인지 아닌지 기육, 기육 기육 아, 대기 타고 누가 몰라요? 기육, 기육 아,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기육 아, 형이 형 아, 형이 형 아니, 이 형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겠다고 우리 마거 철자, 덩작인데 저거랑 잘했어 확실히 대기 타고 철자는 뭐야? 아, 형이 형 아니, 죄송한데요 금방적으로 이 형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모르는 거 전만큼은 방해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 성은 씨 잘하고 있어, 성은 씨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나 자, 이번 문제는 음식 이름이에요 네 어 다른 말로 이 음식은 첨새병이라도 불립니다 아, 알아요 뜻은 무엇일까요? 아, 나도 보자 알어, 좋아 정답 뜻이 뭐냐고요? 아니요 첨새병이라고 부르는 음식의 그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 그거 저기 뭐지? 그... 경단 뭐, 경단 너 우리 편이지만 너무하다, 야 문제야가 끝이에요 첨새병? 첨... 세... 병이라고 부르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설날 음식입니다 하나 둘 셋 가, 빨리 가 자, 강계리 자, 강계리 쫙구 쌍디귿의 어 기역 기역 우 기역 딱두 떡국 맞아? 예스 아 떡국이야? 떡국이지 너만 통과하면 돼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요 설날 부모님 때 큰절 할 때 딸은 어느 손을 위해 올려야 돼요? 아 죄송해요 야 50% 남은 왼손 틀렸어 몇 번은 왼손 왜 몇 번이 왼손이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좋다 진행 잘하시네 2번 왼손 2번은 오른발입니다 틀렸습니다 성훈이 형 그냥 찍으시면 돼요 아 그래 찍으면 돼 성훈아 설날 부모님께 큰절 할 때 딸은 어느 손을 위에 올려야 될까요? 아니 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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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뒤를 저랑 있어요? 아 잠깐만 아 이게 뭐예요?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기역 야 저거 신경 안 써 공격 3번 왼손 3번 왼손 3번 왼손 3번 왼발 거기 써 놨어요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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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хват 4번 아니면 1번, 4번 아니면 1번. 광수야, 너만 하면 돼. 3, 2, 1. 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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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영아. 왔다 왔어요. 야! 야! 이광수. 아니 진짜 먼저 떨어졌어. 정답은? 4번 오른손. 4번. 4번 오른팔. 5번 오른손. 아니 저를 이렇게 해요. 5번 오른손. 아니 저를 이렇게 해요. 오른받도 마찬가지로 갑시다. 아니 저를 이렇게 하면. 야 형 그만 좀 부셔야지. 다 효과해요. 형 자연스럽게 내 걸 가져가시면. 아니 몇 개를 부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5번, 7번. 5번. 4번, 4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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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5번, 5번. 5번, 5번, 5번. 이거 확인합니다, 이거 확인합니다. 이게 올라갈까요? 이게 지금? 손으로 쳐낸 건 인정 안 돼요, 손으로 쳐낸 건. 5번, 5번. 6번 오른손.